으 으 으 으 으 으 아 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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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얘는 이제 한쪽으로 빼야지 안녕하세요 등 등급을 등급을 다른 쪽으로 베다 해 아 이거 아 저걸 으 미끄러운 것 같은데 으 으 으 으 으 으 내가 먼저 가면 안돼 아 시끄러지게 생겼네 어 가 엄마씩 가 아 내가 뒤에서 비명 쓰러 들려줄게 이제 안가? 내 비명 쓰러 들려주려고 아 오 미끄러 미끄러어 오오 오 야 네 에잇 아 아 아 아 아멘 왕쥬 도무치 오오오 아이씨 완전히 평지됐어 여기 어우 평지됐어 평지 아 onto 하하하핳하핳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아 아 하지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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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형이 이 정도라도 어려워야지 에 아 아 아 네이버로 뒤에 갔잖아 찍을라구 에 아우 전망대 타서 내려온 것 같아서 그래도 탄백증이 다 따라오는 게 오만 막대에 아우 어? 촬영 할려고 뭐 촬영반이 뒤에 남아야지 아 그런데 얘를 너무 느리더라 헤헤헤 오오오오 ohn 가 그냥 가 저기 옆에 아줌마들 있어 더 그러나? 그렇지 표면십? 표면십 식물인간 됐다가 6개월말 깨어라 얘기해줘요 등산하다가 떨어졌거죠 죽은 사람도 같다고 내 씨야 내가 무슨 국가대표와 탄력구보다 이게? 계속 가세요 계속 가세요 동영상식인거야 야! 야! 어! 어! 야!! 어! 아! 나중에 적정하시면 오세요 사람 많아요 저에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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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안녕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